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를 복수전공하고 있는 김은혜입니다. 제가 복수전공이기는 하지만 대구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일상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대구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를 소개하고 또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저의 일상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지금은 7시 17분 정도 됐고요. 운동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용고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체력관리가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번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아침도 다 먹고 지금 현재 듣고 있는 수업에서 수업 시연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어서 지금 여유 시간 동안 수업 지도안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아는 동생을 만나서 지금 미즈에서 밥약이 있어가지고 미즈 컨테이너를 오게 되었는데요. 대구대의 미즈 컨테이너가 본점인 걸 알고 계셨나요? 진짜요? 네. 미즈 컨테이너가 대구대 안에서 먹게 되면 되게 가격이 엄청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강시간이 마치고 저는 스타벅스에서 공부를 하러 가고 친구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화이팅! 저는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지금 지구과학 교육의 전공을 들으러 가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들어야 할 수업을 마저 들었고 마무리해야 할 공부들이 있어서 지금 자취방을 가서 저녁을 먹고 공부를 마무리하고 자취방으로 돌아와서 편한 옷도 갈아입었고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할 건데 오늘 제 저녁 메뉴는 그린 요거트랑 이제 그래놀라! 저의 점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교육과에서 천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성호입니다. 지구과학 교육과에서는 학생들과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질각사를 간다든지, 천재관측회를 한다든지 박과 동아리로 영상제작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선생님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힘없이 지원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가장 즐거운 지구과학 시간이 왔습니다. 지구과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 있을까요? 네, 본지가 너무 예뻐해 보시다. 오늘 노선 주여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주전한 목소리 풍박 발성으로 인해서 수리 지키면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잘 거치면 감사합니다. 제 일상을 담은 뒤로그 재미나게 보셨을까요? 만약 대구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전국에 계신 모든 임용고시생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대구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의 일상을 담은 뒤로그였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